네, 삼포로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 수요일 시간은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오랜만에 모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요? 요즘 밤에 잠 못 주무시죠? 이것저것 봐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 예. 전보다는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생각들 좀 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실물 경제도 걱정도 되실 거고, 금융시장 흐름도 걱정도 되실 거고,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또 박사님께 여쭤볼 거고. 보통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과 관련해서 답하게 되는 질문이 제 생각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가 어떠한가, 그리고 경제가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아마 관심이 가장 많으신 부분들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실은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어느 정도 답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가 어떠한가, 그리고 뭘 해야 하는가.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조금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누가 답을 할 수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 위기는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질병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고요. 아마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경제 대공황 이후, 그리고 체계적으로 경제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에 이렇게 커다란 질병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제대로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겪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유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생겼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저 같은 사람들보다는 전쟁 전문가나 전략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할 때에는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요즘 경제가 어떠한가? 부터 좀 여쭤보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기는 한데 요즘 박사님이 보시는 신호들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신경 쓰이십니까? 우선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기업의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인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런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미 연준이 펴고 있는 사실은 이것도 전례가 없었죠. 기한이 없고 무제한의 양적 완화 그리고 오늘 이제 거의 통과되었다고 합의를 이루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2조 달러의 재정지출 기본적인 숙성들이 돈풀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은 버텨라 망하지 말고 버텨라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들을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러한 상황에 원인이 되고 있는 질병과 관련을 해서는 아직까지는 피크를 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돈풀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가 방역과 관련의 활동은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경제 대책이 방역, 효과적인 방역 빨리 이거 끝나는 것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그 감염세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외출, 외식, 여행 안 가고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 경제활동 자제 일종의 셧다운을 강제적으로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서 기업들의 매출이 끊기고 그렇게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걸리지 않겠구나 내지는 걸려도 별 문제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비롯되었던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방역활동이 역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매출이 줄고 경제활동이 셧다운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장 지금 우려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도산, 폐업, 실업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폐업이나 도산하는 자영업자나 기업이 늘어나서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일시적인 소득 감소가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지속적인 소득 감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물경제 충격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AA 마이너 등급의 대기업조차도 회사체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회사체 발행이 잘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빌리면서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최근에? 최근에. 그게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자금시장 채권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징후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집중적으로 정책당국이 이와 관련된 기업 자금조달 방안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셧다운되고 이것은 실물경제 충격인데요. 폐업이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연체되는 가계가 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부실화되는 대출을 늘리고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때 경험했던 것처럼 금융기관들의 악역향을 줄 거고 자본건전성이 훼손되면 거두어드리지 않아도 되는 대출금을 금융기관들이 거두어드릴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금융위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물위기에 금융위기가 더해지면서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 복합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식의 돈풀기 정책이 많은 부작용도 있고 우려를 낳고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정책당국도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혹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선의 솔루션을 잘 내고는 있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시의적절하냐는 좀 다른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이거 말고는 없나요?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돈풀기 정책의 효과가 약화되었다고 하는 데는 저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리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 연준의 정책금 수준이 5%를 넘었었는데 아마 제 기억이 13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13개월 정도에 걸쳐서 정책금리 수준을 제로로 떨어뜨렸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먼저 했다가 큰 효과를 못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양적 완화를 도입을 했고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도 일본이나 유로조는 여전히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을 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리 위기 이전에 비해서 이 정책 수단이 많이 소진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맞기 전에 미 연준의 정책금 수준이 1%대였는데 사실은 13개월에 걸쳐서 제로까지 떨어뜨렸던 정책금리 수준을 1%대긴 하지만 이것을 제로 금리까지 떨어뜨리는데 한 달도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무제한 양적 완화 일본 중앙은행은 ETF를 사면서까지도 푸는 돈을 거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고 유로존에서도 양적 완화의 규모를 매우 공격적인 규모로 확대를 하고 있고 왜 이러느냐 효과는 떨어졌지만 사실은 지금 마땅한 정책 대안이 별로 없고 그리고 글로벌 금리 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가는지 보자 안 좋아지면 그때 낮추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중앙은행들이 학습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정작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수장들이 공통적으로 재정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라는 말인가요?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데 약효가 전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일종의 SOS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러한 경기 부진이나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사실은 크게는 세 가지거든요. 중앙은행이 대응하는 통화 정책 정부가 대응하는 재정 정책 그리고 외환 정책 그런데 외환 정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잘 쓰기도 어렵고 쓰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 이제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은 사실은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진통을 겪긴 했지만 미국에서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의회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 정도 규모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의미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이 발표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유로존 쪽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일부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유로존 같은 경우에 독일이 재정 확대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하고 비판적이고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은 오죽하면 유럽 재정위기까지 겪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일본은 아마 재정 정책을 편드라고 할 때 그야말로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나 국가의 공공 부채 수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에 통과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걸린 시간이 한 일주일 남짓.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적어도 미국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결합된 정책 조합, 정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버티기 정책이거든요. 망하거나 도산하는 그리고 실직하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를 저희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정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정책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죠. 세금으로 거두거나 아니면 빌리는 건데 지금 증세 이야기는 없잖아요. 원래 세수 계획에 잡혀있던 세금 정도만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법인세든 소득세든 덜 거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는 거는 빌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많이 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주요국의 재정 정책은 결국은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행되는 국채를 중앙은행을 사주는 그렇죠. 채권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해서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뒤들 땅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정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발행되는 국채가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그것을 사주는 통화 정책과 반드시 조율이 필요하고 적어도 지금 미 연중과 중앙 미국의 중앙정부 사이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율이 된 결과로 이번 정책 패키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이 있으니 그 돈을 찍어서 네 찍어서 정부를 거쳐서 뿌리자 그 말이네요. 사실상 그런 거죠.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인가요? 사실은 했죠. 앞서 독일이 왜 이렇게 확대적인 재정 정책에 부정적인가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에서 그러한 양상이 있었죠. 정부는 돈을 풀고 그 돈을 일종의 통화당국 중앙은행이 공급을 해주고 그 결과는 다들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억하시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결과 술에로 돈을 옮기고 술을 계속 마셨더니 빈술병이 돈을 번 것보다 더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그런 이야기들 우스운 이야기들 하지만 그러한 일을 직접 겪었던 독일 국민들은 그 당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일종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독일에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우리 국민들이 IMF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독일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결합된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사실 그때 달러 부족해서 달러 부족해서 고생 많이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외환보유액 늘어났어요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외환보유액 이거 너무 많아서 괜히 우리 이거 썽큰코스트 내지는 기회비용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 테이블 위에 올라오질 못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트라우마가 오래된 일이지만 독일에는 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독일이 그렇게 하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으면 미국이 이 일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추고 안 되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풀 때 일부에서는 저거 저거 저러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는 거야 그러니 얼른 자산을 사둬야 돼 인플레 많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이런 정책을 불가피하게 썼을 때 몇 년 후에 정말 우리도 예전에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나 아니면 안 오나 괜찮나 이걸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단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제 전공이 계량 경제학인데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매크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그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구조적 단절이라고 우리말로는 하고 영어로는 아마 스트럭처럴 브레이크라고 할 텐데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특정한 어떤 이벤트를 겪고 나면 그게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 분절점을 스트럭처럴 브레이크라고 하고요. 그것을 계량 경제학적인 기법을 가지고서 식별해내기도 하고 그러한 브레이크가 식별이 되면 그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은 포스트 내지는 프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분석을 지난 몇 십 년간에 걸쳐서 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러한 분절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런 정책을 펴면 내지는 이 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변수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정책을 펴거나 이 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경제가 그리고 세계 경제가 그러한 면에서는 이전과 많이 다르고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훨씬 더 예전이죠. 그리고 어쩌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다르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사실은 또 다른 분절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예전에 왜 그렇게 금리이나 돈풀기에 보수적이었고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들이 처음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선진국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돈을 많이 풀었을 때 과연 과거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생길 것인가는 사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른다가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시험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었고 왜냐하면 통화 완화 정책도 너무 많이 했고 오래 했고 정부도 방만하게 재정을 쓴 것처럼 해서 국가 부채도 늘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일본은 디플레의 저물가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지금도 또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처럼 돈이 푼다고 해서 과연 물가가 올라갈까?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되는데 예전과 달리 적어도 공산품과 같은 주요한 품목에서는 너무너무 기술도 발달하고 물자도 풍부하고 그래서 물건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러한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전과 패러다임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경제주체의 심리에서 오는 거군요. 그 어떤 쪽의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경제학을 전공을 했지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수학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데 경제학은 왜 이렇게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에 있지 않고 사회과학에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고 결국은 경제 현상을 잘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경제학이 사회과학에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더라. 돈을 많이 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 물가 안 오를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면 안 오른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래도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뭐라도 사야지? 그건 아닌가 봐요. 사실은 그래서 강조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중앙은행들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할 만큼 왜 강조가 되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내지는 경제 주체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자기 행동에 그걸 반영을 하죠.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회사 보고 임금도 올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인건비가 올라갈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을 올려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예상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는 행동 의사결정에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되고 그게 실현되는 거죠. 일종의 자기 실현적 기대처럼. 실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연준이 갑자기 이렇게 2조 달러 때는 돈을 풀면 이건 분명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겠구나라는 전망이 경제 주체들의 대다수에 퍼지게 되면 실제로도 막 물가도 오르고 자산가격도 그래서 오르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도 미 연준이 매우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폈었을 때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반응보다는 중앙은행이 저렇게까지 하네. 특히나 저 중앙은행은 경제 지표를 먼저 보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작성하는 기관인데 정례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까지 열어서 갑자기 저렇게 낮추네. 금융시장이든 경제 주체들이든 내가 모르는 걸 중앙은행이 뭔가 알아차렸나? 먼저 봤나? 그랬더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주가도 급락하고 오죽 큰 일이면 저럴까? 그렇죠.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그러한 면에서 똑같은 금리 인하 돈풀기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저렇게 해석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읽어내고 판단할 수 있는가가 중앙은행의 결정 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뺏뚫는 중앙은행 정책이 필요하다. 금리를 어떻게 낮추고 돈풀고 하는 것은 이미 기초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통화 완화 정책,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얼마나 해야 되는가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의 통화인 달러와는 기축통화고 그리고 유로존과 일본의 통화인 유로화와 엔화는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제로금리 정책,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원하는 국제적인 위상이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실물통계 분류상으로는 국제기구에서 선진국 그룹에 넣어놨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주가나 통화가치 움직임을 보면 여전히 신흥국 대적을 받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이 경계가 앞으로 계속 더 안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0.75%인 정책 금리 수준을 앞으로 어느 만큼 낮출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이제 여지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흔히 이야기하는 비전통적인 방식의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쩌면 시행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최근에 미 연준이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전례 없다는 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다는 거가 전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로는 이미 글로벌 권익위대도 낮춰졌고요. 양적 완화도 해봤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양적 완화인데도 기한도 없고 규모 제한도 없고 사주는 대상 채권의 종류를 보면 투기 등급의 회사체 말고는 거의 다 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오토론까지도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경제 부문 안에서 부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떠안고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일단은 버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주요국 성진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워킹페이퍼라든가 리서치 자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방식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양적 완화를 하다가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양적 긴축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반대 방향 정책을 펴기 전에 그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리서치 자료들을 발표했었던 것처럼 부작용할까 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리서치나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보면 적어도 저로서는 보면 매우 부러운 것이 저런 뛰어난 리서치 역량 그리고 결단력 그런 것들이 부럽고 어쩌면 우리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일을 미국 중앙은행이 내놓은 직접 발권력을 동원해서 뭐든지 사주겠다고 하는 게 상상 못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보고 만들어보아 대책 만들어보라고 해도 그냥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정말 그래 그럼 이거 하지 라고 집어들고 정책을 하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이죠.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 시스템이 관료화되어 있고 레거시에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안전한 방식을 선택하고요. 새로운 것 두려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한 의사결정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리서치에 기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런 의사결정이 가장 뛰어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은 그 사회 시스템의 능력과 역량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 등급은 왜 뺐을까요? 굳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지금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론할 때 한국은행법, 한음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 연준 역시도 비슷한 조항이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안전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미국채만 했었고 그다음에는 중앙은행의 그냥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증을 얻은 채권들 그리고 그 보증을 거의 받다시피 한 MBS 주택저당채권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리위기는 결국은 미국의 주택시장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일정 등급의 신용 등급 안정성을 확보한 채권을 사야 된다고 하는 제약은 미 연준 역시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별도의 비히클을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로부터 사게 하는 거니 그 법적인 제약은 안 받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아이디어죠. 법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장치, 어떤 스킨을 고안할 수 있지? 일단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런 장치를 고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한 면에서 저는 그게 중앙은행의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쭙은 이유가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부정적으로 보면 편법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다 하지 굳이 왜 말씀하신 투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라고 할 때 그거 외제하나 그냥 막연한 괜히 쓸모없는 호기심일 수도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까 했었는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 아마 이제 폐업, 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경제가 셧다운되고 사실은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활동의 부산물이거든요. 마치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돈을 쓰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은 경제가 멈춘 상태에서 매출이 생명인 기업들의 위기는 결국은 시간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누구까지 도와줘야 되지?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래 그러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야 하지? 라고 하는 경험을 사실은 저는 미국은 이미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를 거치면서 마치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업종 중에 하나인 gm의 브랜드 27개 정도를 굿 컴퍼니와 배드 컴퍼니로 나눠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미 연준이 왜 투기 등급 회사체는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저러한 곳까지 같이 안고 가다가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은 일단은 제외해 놓았다가 상황이 다 안 좋아지면 일종의 구조조정 베일아웃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투기 등급 회사체의 주체인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그 회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도산하게 두는 선별 작업을 거치겠죠. 그 양에 따라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까지 신용 등급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성장 중인 기업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이건 정말 일시적인 이런 경제 셧다운 유동성 위기 때문에 쓰러져 가는 기업인지 아니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좀비 기업이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은 미국이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gmv브랜드의 구조조정 작업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정책당국이나 국책은행에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한 구조조정 작업에 필요한 돈은 미연준이 된다. 교통정리 팀을 꾸리는 것까지는 재무부가 한다. 하지만 의사결정은 업계 전문가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모인 커미티에 독립적인 권한을 맡겨서 판단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살릴 브랜드 못 살릴 브랜드를 나눠서 살릴 브랜드는 굿 컴퍼니에 몰아줘서 자금도 넣고 해서 살리고 그렇지 않은 배드 컴퍼니로 간 브랜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사실은 그러한 시스템이 저는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구멍 하나 여전히 뚫렸네라고 보지는 않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투기 등급이 아닌 우량한 등급의 회사고 회사체지만 이 상황이 길게 돌아가면 회사체야 만기 연장이 되거나 발행할 수는 있을지언정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 우량한 회사들이 지금은 연준의 여러 다양한 정책으로 디폴트 위기는 넘기지만 이 상황이 지나가는 동안 비즈니스는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연준의 돈으로 몇 명은 하지만 그럴 경우에 그 회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염려는 없습니까? 즉 연준이 있는데 왜 도산해? 연준 여기까지는 지켜주겠다고 했고 그 그룹 안에 있으니 도산 가능성이 없으면 AA 등급이지? 라고 하는 게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그것도 좀 지켜봐야지 하는 겁니까? 즉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면 지금은 괜찮 연준 때문에 살았다 하더라도 다음 달쯤에는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고 투기 등급 떨어진 기업은 연준의 보호막 밖에 있으니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떤 회사가 다음 달에도 투기 등급으로 안 떨어지지? 이 고민을 또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고민이 똑같은 고민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을 보더라도 채권시장 안정 펀드가 그 이전에는 10조 원 규모로 언급이 되다가 20조 원 규모로 늘었잖아요. 저는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버티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일종의 경제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호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언제까지 도와주느냐 그리고 실제 업황이 어떠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런 거죠. 정부가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조 원의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올해 우리나라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체 규모가 30조 원대 그래서 그것의 절반 정도라고 하면 넉넉하게 잡아서 20조 원 이런 계산이 배경이 되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기존에 발행된 빚의 만기 도래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필요한 돈이 기존에 있었던 빚을 갚는 데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운영자금 더 필요하죠. 운영자금도 필요하죠. 가령 인건비, 임대료, 수수료, 원자재 비용 그러한 것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셧다운돼서 매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사체 만기 도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스트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조기에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것은 저는 그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감염 전문가, 질병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이런 이쪽 분야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당히 최근에는 주의 깊게 듣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기억이 나는 몇 가지는 이런 상황이 진정이 되려면 전 국민의 60% 정도가 항체를 가지는 상황이 와야 된다. 그 말은 백신이 개발돼서 60% 이상의 백신을 맞거나 그렇죠. 60%가 걸리거나 감염되거나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다 사실 시간이 걸리거나 아주 커다란 경제적인 충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 백신은 1, 2년 있어야 나와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미 시판되고 접종 중에 있는 독감 백신이나 이런 백신들 같은 경우에도 대상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독감이라든가 이런 병에 있어서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효과 비율이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독감을 퇴치하는 비율이 낮으면 1, 20% 높아도 60,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설령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미 경험했었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신종플루가 발병했던 첫 해가 아니라 첫 해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던 것이 두 번째 2년 차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상황은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어쩌면 장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쉽게 끝나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다 다시 돌아왔어요 할 텐데 장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대책도 만들고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복이 되더라도 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거 아닌 다른 질병이 또 생겨서 비슷하게 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가정을 안 하고 살아서 이게 처음이고 이상하다 힘들다 싶지만 또 그런 거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의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지만 저는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용등급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든 국내 신용평가사든 국가신용등급이나 기업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시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선행적이나 선제적이 아니에요. 이미 문제가 어느 정도 불거지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갔었을 때 그게 조정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앞서 저희가 경제주체들의 심리, 예상, 전망 이런 걸 많이 했던 것처럼 경제주체들은 누구나 내 돈을 잃기 싫어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확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최선의 정보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가격 변수들 가령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또는 금리 스프레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먼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지표들을 만약에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불안할까를 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표들을 지금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도 꽤 유지를 하겠죠. 즉,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안 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게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건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불청객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게 장기화되고 내년에 또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통계를 보면 첫 해보다 두 번째 회에 더 확산된다면 이거 계속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GDP가 줄어드는 것과 이런 것들이 모두 일상화 될 텐데 그때 생기는 가장 큰 위험이 뭐겠습니까? 저는 얼핏 지금은 이러면 우리나라가 석유나 식량을 수입하는 건 괜찮나? 우리는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해다 먹어야 되는 나라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은 너무 과잉이겠죠? 제가 오늘은 나와서 너무 어두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저는 상황을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먼저 호되게 경험한 셈이죠. 왜냐하면 중국 옆에도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의 이동도 많은 나라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되는 것이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겪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보면 큰 틀에서 볼 때 저는 중국 증시가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봤습니다. 그 원인은 발병지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가장 호되게 먼저 겪었지만 감염자 수가 물론 통계에 대해서 지금 진실성 공방은 있지만 적어도 감염자 수가 우한이 아주 심각한 때에 비해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역시도 이미 며칠째 신규 감염자 수가 100명 아래선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신 이런 방역활동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앞으로 선방하거나 내지는 빠르게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여전히 마음에 걸려야 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별로 부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뉴스에서 부활절 이전에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부활절이 사실은 4월 12일이니까 오래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질병 자체보다 치료가 더 나쁘다. 지금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나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셧다운시켜서 가게 문 못 열게 하고 사람들 외출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미국 인구의 40% 정도가 자가 격리 상태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거기에서 유추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확실히 머리가 좋고 경제 감각이 있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충격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꿰뚫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암에 걸린 환자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주사를 맞았는데 항암주사제의 효과가 너무 강하면 부작용이 강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몇 차례 나눠서 맞고 맞다가 약을 쉬기도 하고 다른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경제는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감염을 열심히 맞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암주사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이 항암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되지? 계속 맞으면 낫는 건가?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맞다가 그 전에 환자가 못 버티면 어떡하지?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질병이나 감염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모인 이번 사태에 대한 의사 커미티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주의깊게 들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셨던 게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만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금의 방역이나 이러한 활동의 강도를 낮출 것인가 그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인 트럼프가 저렇게 부활절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거든요. 충분히 병이 죽지 않았는데 약을 끊어버리면 나중에 그 병을 더 호되게 앓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오래 끌다 보면 치료제 때문에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항암제를 미국보다는 이미 충분히 맞은 거죠. 그런데 그 스윗 스팟이 있을까요? 즉 이것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풀어서 경제활동은 조금 더 원활하게 하면서 그러나 감염은 적어도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교집합이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1번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일부 희생자가 더 나오도록 감염에 의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살긴 하죠. 많은 일상에서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고속도로나 국도의 속도 위반 제한을 40km로만 줄여도 사망자 많이 줄겠죠. 그러나 그러면 경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고속도로는 120km, 보통 국도는 60km, 80km 하면서 이 사망자를 그냥 받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긴 한데 여기서도 그걸 적용하는 게 과연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과연 그보다 그 교집합이 존재하나? 하는 게 좀 고민거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하지만 만약에 종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병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경제활동을 이렇게 위축시킨 상태로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통화정책, 재정정책, 돈풀기에 의해서 일단 버텨라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의 여력이라든가 실시 경험이라든가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그래도 미국은 규칙통화인 달러와 보유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쓰는 돈을 미연진이 찍어내면 될 텐데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경제 안 좋아지면 소득세, 법인세 덜 거칠 것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그랬고 앞으로 재정 상황이 다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재정 적자는 당연히 국가 부채로 늘어날 것이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저도 상대적으로 괜찮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1% 선이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정할 때는 어느 나라, 특히 신흥국을 믿을 수 있나 없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는 경상수지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그리고 스탁으로 측정되는 나라의 공적인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적인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룸을 굉장히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지금 우리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지나치게 많은 빚을 물려주는 것은 저도 바라는 바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많이 이런 보건의료인력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고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트레이드 오프 관계 안에서 접점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상황이 이대로 지속되면 곧 우리가 해야 할 어느 나라든지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시작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걸 피할 방법이 없네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낫지만 적어도 미국이나 유로존 이런 나라들은 이러한 딜레마 상황이 조만간 봉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무역 끊으면 못 살잖아요. 식량도 수입해야 되고 에너지도 수입해야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사실 그 무역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특히나 취약하거든요. 그래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잘 안 되더라도 세계균제 성장률이 낮아져도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정부가 돈을 푸든 해서 사실 식량에너지만 자급이 되는 나라는 무역 끊고 살아도 버틸 수 있거든요. 버틸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내수 소비 시장의 규모가 작고 원자재 식료품 이런 거 수입 많이 해야 되고 수출이 경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높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특히나 취약하고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래도 글로벌 금융이기 때는 지금과는 전혀 판이한 성격의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수출이라도 잘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제품이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다른 나라 주요국 선진국 소비자들이 마켓에서 나와서 많이 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빌려가거나 원화가 싸졌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나거나 그래서 제가 스트럭처 브레이크를 말씀을 드린 건데 예전에 비해서 이런 가격 변수들이 가지는 조정 능력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수출이 잘 안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더 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금도 사실은 트럼프와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 의료용품 산업에 관해서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미국 안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등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과연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까지도 포함을 해서 세계화 시대에 통용되었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기반을 하는 것이 안전한가 어차피 무역 분쟁도 심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도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더 겪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저는 주요 선진국들이 주요한 생산품 제품에 있어서는 특히나 식량이나 보건 의료용품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의 안보 측면에서라도 필수적인 부분들은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계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무역 자유화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성장해온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이것은 큰 틀에서 아주 트렌드적인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파는 물건 중에 그 필수품이라고 하는 게 뭐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가는 나라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쭉 해보긴 했는데 몇 주 이후에 다시 뵈면서 우리 그때 접수를 떼없는 소리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끝날 줄 모르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최근에 이런저런 패닉 상황을 보여준 것이 뭔가 자금이 돌지 않아서 생기는 무조건 아까운 주식인데 아까운 채권인데 얼른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 어쩔 수 없다라는 패닉 셀도 있었겠지만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을 제로로 수렴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생기는 공포 그런 게 또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트레이딩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고 거래되는 상품이 바뀌었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까지도 단기 자금 시장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화생금융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자산 가격이 급락하니까 거기에서 마진콜 상황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으로 최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중요한 원인 같습니다 참 우리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쪽으로만 보면 오히려 이게 사태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싶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은 또 매력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서요 그렇죠 어느 한쪽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든지 그렇죠 긍정적인 분만 보면 보는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좋은 기회가 내 평생에 얹어오리기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또 결과적으로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네 저는 아시겠지만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리스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닿는 여러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비를 하고 정부 정책도 사전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오를 거다 골이 깊으니까 산도 높을 거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단순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들이 50 내지 60% 정도가 빠졌을 텐데 사태 초기에 적어도 2007년이라든가 이러던 때 그 골이 그렇게 깊고 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사실은 저는 많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문제의 원인이 경제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가령 미국의 주택 가격, 돈을 빌려서 집을 산 미국 가계의 소비 그와 관련된 미국의 금리, 그와 연관된 파생금융 상품, 자산유동화 증권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방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이럴 때 정말 지혜를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식별하셔서 저는 오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의학 전문가 의학 전문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 권위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방송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분들만 모시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의사분들, 방역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그 지식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저는 매우 좋지 않을까 하고 권위를 드려봅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할 건데 안 들을 수 없어요 사실은 안 들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네 의학 전문가들한테 들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뷰할 만한 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 통 전화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분들은 보수적이세요 보수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사태가 심각하고 두렵기 때문에 두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명쾌하게 괜찮지 않으면 괜찮다고는 안 하는 원래 의사들은 그렇게 또 훈련 받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찜찜한 가능성이 있으면 괜찮다고 흘려보내지 말고 끝까지 그 가능성을 붙잡고 해결을 해야만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교육을 받다 온 분들이라 거의 90% 이상의 비율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게 중요한 정보니까 그런 분들도 여러 명 듣다 보면 또 공통분모도 나올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좋은 조언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오시게 되면 저도 원래 이 프로의 애청자, 시청자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희한테 좋은 그런 의학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을 좀 아시면 저희에게 좀 같이 제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섭외는 저희가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고민을 해서 솔루션을 먼저 내놓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고민이 모이면 정부 정책이건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대응이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이야기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걱정하고 미리 대비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책을 생각하고 정책을 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저러한 일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채권시장 안정펀드 주식시장 안정펀드 같은 것도 너무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은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20조 원 넉넉하게 보일지 몰라도 막상 무너지는 기업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러한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30조 원 40조 원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분명히 다음은 어느 기업이 될 것인가를 모두가 눈이 빨갛게 돼서 찾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살아남는 것이 맞는 정상적인 기업이나 섹터까지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막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정리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셨어요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테마 이것 무엇 key